이게 다 뭐예요? 어, 봤어요? 아, 이거 저번에 14부 왕고 넘겼거든요 그래서 원고나 넘겨 얼굴을 볼 수 있네 아, 맞다 이거 선물이에요 14부 왕고 넘긴 기념으로 폴보드티 보는 눈이 있네 하여튼 사람을 쥐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유필립 씨 우리 싸우지 마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나중에 한 사람이 남게 됐을 때 화냈던 일만 잔뜩 그리고 화난 얼굴만 기억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겨지긴 누가 남겨진다고 그래? 내가 100살까지 살고 유필립 씨가 101살까지 살면 남아있는 1년 좋은 추억만 가지고 살아요 내가 맛있는 밥을 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밥 먹고 해요 난 배 안 고파요 밥 안 먹고 배부른 사람이 어딨어요? 나 여기 유필립 난 사랑만 먹고 살아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건 진실의 촛불이야 네? 오늘은 못 빠져나간다고 농담도 미인계도 선물도 안 통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 당신 34살은 어떻게 되는지 난 알아야겠어